뭐야 누구세요? 100% 귀신이다 안에 누구있어? 스타트 고! 공포방송 No.1 지금은 또마시대 자 아프리카TV 생방송은 밤 10시 이후 검색란에 또치와 마이콜 검색해서 들어오면은 생방송을 볼 수 있습니다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은 폐병원을 혼자 와봤어요 폐병원을 혼자 와봤는데 와 나 진짜 분위기 덜덜 해 본다 들어왔다 마스크를 좀 눌렀수고 마스크를 좀 눌렀수고 완전 곰팡이 곰팡이 이게 약품 창고 같은데 맞잖아 우리가 지금 갈라는 데는 여그가 아니에요 이 곰팡이 득실 득실한 데가 아니라거라 수술실이 2층인가 어딘가 길거에요 아 아따 분위기 엄청 이상하다 소리빙중 소리집중 2층에서.. 2층에서 걷는 중 뭐야..? 터쳤는데..? 그럼 가운데 쪽으로 해가지고.. 걸어서 가보자 왜이래? 뭐야..? 목 떨어지는건가..? 목 떨어지는건가..? 수술약이 있네.. 아..뭐야..누구야..누구세요..? 뭔소리야..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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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나가고 싶다.. 빨리 찍고 얼른 나갈라는데.. 수술실 얼른 찍고 얼른 나갈게요 자꾸 뭔소리나.. 미치겠다.. 자꾸 뭔소리나.. 왜.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처음엔 이상한 소리 한 번 들렸지? 이상한 소리 한 번 들렸는데.. 진짜 수술실 그대로 다 보존되어 있네.. 진짜 수술실.. 누구세요? 주위에 뭐하나 돌아다닌다.. 여기가 100% 귀신이다.. 주위에 뭐하나 돌아다닌다.. 주위에 뭐하나 돌아다닌다.. 주위에 뭐하나 돌아다닌다.. 야.. 방금 뭔 소리야 여깄냐? 여구하나 돌아다니냐? 분명 뭐하나 돌아다니는데? 뭐 분명하나 돌아다니는데? 여깄다니냐? 뭐여? 못 찾고 있어 분명 뭔 소리가 나는데 기운도 있어 기운도 있어 기운도 있다고? 기운도 있어 기운도 있어 뭐 함메친거 맞냐? 그래 그래 그렇지 그래야 슬슬 반응이 오구만 그래 얘기해 봐 얘기해 봐 숨어 있지 말고 스위치.. 딸각딸각 소리 같은데? 왜 피해 다녀? 왜 피해 다녀? 왜 피해 다녀? 여긴가? 왜 피해 다녀? 신형이 오구 뒤에서 맴돌아 쥐에서 맴돌아 쥐에서 맴돌아 자꾸 이러면 나 간다 나 그냥 간다 갑자기 반응이 없네 갑자기 반응이 없어 갑자기 반응이 없어 뭐야? 가버렸냐? 가버렸어 숨어본 것 같기도 하고.. 아예 여기를 벗어난 것 같기도 하고 현재 아까 그 기운하고 똑같은 기운을 찾아볼 수가 없어 우리 장례식장으로 가자 수술실은 자 잊자 잊고 우리 메인 장례식장 가봅시다 장례식장 와.. 분위기 봐라 분위기 봐 장례식장 통제 구현 들어가자 뭐야? 뭔 세톱이냐? 뭔 세톱이야? 뭔 세톱이야? 설마 여기서 뭐.. 사람을 쏠고 그러진 않았겠지? 다 녹이 파이 쓸었네 문이 열려있네 시체보관하는거 시체가 썩잖아 그러니까 이런 데다가 냉장보관을 하거든 소주도 있네? 소주도 있어 물 떨어지는 소리 같은데.. 진짜 듣기싫다 관 뚜껑 맞잖아 시체보관 무슨 소리지? 말소리 들린거 같았었는데.. 아니 어급근거 아니에요? 어급근거 아니에요? 뭔 소리야? 누구 들어왔나? 개맛이 소린가? 개맛이 소린가? 와.. 그대로 있어 그대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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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섭다 엄청 무겁다 근데.. 진짜.. 갑자기 여기서 막 튀어나올거 같아요 안에 누구 있어? 안에 누구 있어? 여보! 없지마! 없지마! 연관실이라 해가지고.. 무조건 기신이 많은 건 아니거든 지금 현재까지는 뭔 기운 같은 건 너 또 없어라 현재까지는 뭔 기운 같은 건 너는 없어 누구 서 있는 줄 알았어 진짜 내가 혼자 놀아다니는 게 낫겠니? 불 떨어지는 소리구나.. 기분 나쁜 소리.. 와.. 진짜 이런데.. 씻혀있어.. 와.. 누가 옆으로 찼네.. 이런데 진짜 씻혀있어.. 와.. 무서운 거.. 계세요? 아따! 누구.. 뭐야!! 시발남들이.. 누가 이따가 장난질을 해놨어? 아.. 삘건 건 뭐냐? 오메.. 와.. 진짜 나들어오는 거야.. 진짜 나들어오는 거야.. 오랜만에.. 아.. 으아아아악!! 진짜 진짜.. 영업하고 있는 갑이요.. 영업하고 있는 갑이요.. 영업하고 있는 갑이요.. 와.. 오르다.. 가자 가자 집에.. 나 집에 갈래.. 나 못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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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집에 갈래 와.. CX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